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죠? 그 사이에 이제는 3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봄기온도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날씨만큼 여러분도 모두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명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해서요. 이번에 채널명을 지유의 별밤 라디오라고 바꿔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학창시절에 라디오 듣는 거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항상 밤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떠올리면 밤이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별밤이라는 단어에서 괜히 몽글몽글해지는 기분도 같이 들면서 여러분과 더 진솔한 얘기들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셉 머피 작가님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겠죠? 참 묘하게도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뿌리에는 결국은 잠재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마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왜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불행하고 슬픈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목표한 꿈을 이루고 승승장구하며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평생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조셉 머피는 결국은 생각의 변화, 즉 긍정적인 잠재의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긍정에 넘치는 잠재의식을 늘 암시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쌓아올리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긍정의 잠재의식은 직업적인 성공을 얻고 또 재산을 축적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와 고민들을 안고 계신가요?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결핍과 또 솔직한 욕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잠재의식 안에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주입한다면 결국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에 꼭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셉 머피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책과 함께합니다. 멋지고 풍요로운 새삼 이 책은 당신의 내부에 있는 무한한 힘에 대해서 당신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힘은 당신의 질병 우울 실패 욕구 불만에서 구출해내어서 건강 행복 풍요 안정의 큰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이 그들 내부에 있는 이 무한한 힘과 접촉하고 그것을 해방시키기 시작했을 때 세계 여러 지방에 여러 계급의 사람들 신상에 놀라울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아왔습니다. 수개월 전에 나는 어느 병원에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어떤 알코올 중독 환자와 두 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는 건강을 되찾아 활력에 넘치며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로와 같이 그가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치유력이 그의 몸 안에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소멸되어 버렸고 평화가 그의 병든 마음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한한 힘은 당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힘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하고 재빠르고 놀라울 만큼 바꿔놓을 수가 있으므로 수주일 혹은 수개월이 지나면 당신의 친한 친구마저도 그것이 당신이라고 미처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비스러운 무한한 힘은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가져다 지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장과 이에 계속되는 나머지 장을 숙독함에 따라 당신은 이 힘의 흐름을 지배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활짝 열린 마음과 완전하고 행복하며 또한 자극적이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것 뿐입니다. 이 무한한 힘은 당신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을 거두어 번영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어떤 사람은 가난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과 신념에 차있으며 최선의 것을 기대해서 희열 속에서 살아가며 불을 손에 넣고 성공의 사다리를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공포에 차있으며 고뇌하고 위축되어 비극적인 실패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값비싼 고급 맨션에 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언제나 궁색하며 남의 집을 전전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자극적이고 모험에 차있으며 창조적이고 성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이 무한한 힘을 사용해 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활력과 번영과 기쁨과 부를 가져다주는 것이야말로 이 신비적인 힘을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도 이 비범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나 걸려 사람들은 무한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숨겨진 재능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존재가 베푸는 영감을 받아들여 그들 속에 있는 무한한 보고에서 놀랄만큼 빛나는 지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힘은 당신에게도 당신이 선택한 목표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혜 힘 활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당신이 고쳐야 할 개성과 복지를 위해서 이 힘을 지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협력하고 그것과 손을 잡는 일 뿐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 무한한 힘을 사업상에 충실한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진실한 친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당신에게 이상적인 가정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떠한 달콤한 꿈보다도 더 번영될 수가 있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 그대로 이룩할 수가 있으며 바라는 대로 여행할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성공 패턴 당신은 인생이라고 하는 승부에서 승리와 성공을 거두려면 당신 안에 있는 우주의 힘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고와 감정 속에서 이 무한한 힘과 함께 될 때 당신은 우주의 힘이 당신을 위해서 작용해서 승리와 성공의 인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그림이 어떻게 풍요를 갖다 주었나 저는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10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승진이나 승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존이라고 부르게 될 이 사람은 진단을 받으려고 왔을 때 이렇게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나는 그가 실패의 패턴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그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존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습관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늘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나는 언제나 실수를 거듭해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 내게는 나를 따라다니는 징크스가 있단 말이야 그는 자기 비난과 자기 비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러한 것은 당신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독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당신에게서 활력과 여리와 정력과 정상적인 판단력을 앗아가서 종국적으로는 당신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파멸로 몰아넣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난 언제나 실수만 거듭하고 있다 와 같은 말은 결과적으로 그의 잠재의식에 대한 명령으로서 결국 그렇게 되어버려서 그의 인생에서 각종 장애 정체 결핍 한계 방해 등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부정적인 말이 뜻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재의식은 토양과 같은 것이므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모든 종류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존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있는 실패의 원인을 발견해냈는가 그는 나에게 그것이 내가 언제나 실수만 하고 회사의 회의에서도 항상 무시되는 이유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거절이라는 마음의 그림을 만들면서 경시당하고 무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실제적인 테크닉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다음은 존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거절과 실패와 욕구 불만의 패턴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했는가 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그에게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다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라는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기를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냉대받았던 일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일들과 거절당했던 일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성공과 승리와 목표의 달성과 승진을 기대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결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이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결심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즉시 생각을 다시 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실망이나 실패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미래에까지 갖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그 때문에 피로에 지쳐있는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자기 비판이나 자기 비난과 같은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그는 성공은 나의 것이다 좋아하는 나의 것이다 승진은 나의 것이다 라고 힘차게 외침으로써 그의 마음의 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부정적인 패턴은 건설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존은 어떻게 자기의 잠재의식을 성공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하였나 나는 그에게 성공하는 잠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행복에 가득 차서 그를 포옹하며 그의 승진을 축하하고 있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실행해 보도록 말입니다 그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주의력을 집중시켜 자기 아내에게 마음의 렌즈를 맞춤으로써 이 마음의 그림을 생생하고 리얼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이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말이야 나한테 굉장한 일이 있었어 부장이 나한테 축하해 주더군 나는 1년에 5천 달러나 봉급이 오르게 됐어 어때 멋있지 그리고 그는 아내의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과 몸짓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인 것처럼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마음의 그림은 일종의 침투성의 압력에 위하여 서서히 그의 의식에서 잠재의식 속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며칠 전에 주는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지역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마음의 그림이 성공했습니다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배운 존은 그의 마음의 그림이 가져다 주는 습관적인 사고 방식의 패턴이 그의 잠재의식의 심층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과 잠재의식은 그가 요망하는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활동을 개시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념은 실제로 소용이 되는 힘이다 성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아주 간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여 생활해 나간다면 원하고 있는 선이 당신에게로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존은 명예 표창 승진 승급 등이 자기에게로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신념대로 되었습니다 존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었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낙천적이며 열의에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은 광채가 나게 되었으며 목소리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자신감과 침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그림이 어떻게 백만 달러를 낳게 했는가 나는 파르무 온천 호텔에서 산페드로에서 온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이가 지금 50대인데 자기의 일생은 실망 실패 의기소침 환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여행가이며 강연가인 해리 게이즈 박사의 강연을 가 산페드로에서 개최되었을 때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강연을 듣고 자기라는 것과 자기 속에 숨어 있는 힘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영화관을 소유해서 그것을 경영하고 싶어 했지만 무엇을 해도 항상 실패만 거듭하게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신념의 말을 자신에게 하기 시작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그것을 경영하게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재 그는 500만 달러의 재산과 두 개의 영화관을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던 핸디캡을 뛰어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진정한 믿음으로 성공하려고 결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마음속에서의 동기와 진실한 신념을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 성서에도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마음먹은 길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 필요한 마법의 방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충실하게 갖고 있었고 그의 잠재의식은 그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게시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셉 머피 작가님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책 어떠셨을까요? 이 책은 우리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무한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힘과 우리가 연결되고 맺어진다면 인생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고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줍니다 잠재의식의 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결혼과 사업 직업 또 육체의 질병과도 연결된 여러가지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더욱더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라디오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절기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다들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오늘도 달콤한 밤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자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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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